네,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영화 너무 힘들게 또 고생하면서 채널 했으니까 꼭 재밌게 그 장 와서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임재현씨? 네, 날씨도 안 좋은데 이렇게 찾아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희 영화 굉장히 매력적이고 신난한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기사 많이 써주시도록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박수 쳐주세요, 여러분. 네, 고맙습니다. 김강우씨. 기존 사각하고는 조금 틀린 색다른 사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하나는 확실한 것 같고요. 흥미로운 영화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주준씨. 분명히 제 생각에는 엔터테인먼트적으로 아주 흥미로운 재미있는 요소들도 굉장히 많고요. 또 그 안에서 아까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한 번쯤 가볍게 또는 잘 맞는 누군가는 진중하게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요지도 분명히 있는 그런 영화니까요. 많이 즐겁게 보시고 싶은 분들 또는 한 번쯤 생각하고 싶으신 분들 선택해서 다 볼 수 있는 영화 같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감독님도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오랜만에 좀 친선한 사격을 다루고 있는 사격으로 찾아왔는데요. 네,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네, 재밌게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다섯 분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잠시 후 포토타임 때 다시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무대가 정리되는 대로 다시 배우분들 모시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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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